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저녁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몇 분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펜앤마이크에 전규제 주필에 페북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6월 26일 오후 5시 37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누가 영상을 조작하나 서북 청년당 정함철 단장의 호소 이런 내용이 6월 25일 날 방송된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을 단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169명이나 되기에 제가 댓글을 다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진도가 나가기 전에 네 번째 눈길을 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중구님이 올린 댓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장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주필 어록 나중에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문재인 어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분이 어떤 글을 쓰셨는가 하고 한번 최중구님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장문의 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 어록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장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규재 주필께 정규재 주필님 말씀이 논리가 맞지 않아서 두수없이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45년간 기계 분야에서 컴퓨터, 기계, 망치, 드라이버, 용접봉을 잡고 일한 엔지니어입니다. 주필님처럼 펜과는 그리가 멀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것은 주필님 못지않습니다. 이번 총선의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정규필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권이 강탈당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저의 주장을 적어봅니다. 이번 선거는 총체적으로 불법선거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장문의 글이 있는데 하나씩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글은 전부 방송에서 한 3회작 정도 나누어 소개해도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맨 마지막을 보면 정규재 어록이라고 해서 그분이 페이스북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규재 주필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평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최중구 씨가 정리하신 내용을 한번 재정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15 부정선거 의혹은 무분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전주필 주장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시중에 놔두는 동영상의 대부분은 조작이다. 세 번째 정규재와 펜앤마이크가 진실이 아닌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 네 번째 누가 나와 펜앤마이크의 선거 조작의 아주 작은 진짜 증거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다섯째 나는 눈을 씻고 찾아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시는 것은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의 어록을 최중구 씨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부 좌익 세력이 들어와서 보수 괴매를 노리고 조작한 영상을 뿌리는 것 같다는 상상이 생길 정도다. 일곱 번째는 동영상 중에는 조작된 영상조차 나돌고 있다. 여덟 번째는 선거 조작노는 몇몇 애들의 장난질이다. 아홉 번째는 선거 관리의 부실을 부정의 증거라고 혼동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열 번째는 머지않아 거듭된 보수의 실패에 실망한 애국 시민들이 풀죽은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선거 조작용 열풍의 것은 그것 외에 없다. 슬프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들으시고 있는 것은 최중구 씨가 정리한 정규재 주필의 어록입니다. 열한 번째 한 번 선거 조작론에 들어서면 그들의 이승은 온톡 조작으로 보일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얄팍한 논리를 보강하는 데 바쳐진다. 열 두 번째 애국 시민들은 조작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가 누구든 최대한의 정어를 퍼붓고 있다. 열 세 번째 그들은 정규재 이병태 조갑재가 지금이라도 조작론 진영에 가담하여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에 기초하여 친실을 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열 네 번째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를 수치조작과 고의적으로 혼돈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열 다섯째 그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사전선거는 거부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부실관리가 조작의 정거는 아니다. 열 여섯 번째 지금까지 통계 수치상 문제를 조작의 정거로 내세우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죠. 열 일곱 번째는 온갖 종류의 선거관리 부실을 조작의 빼박 정거라고 주장하는 주제의 바꾸치기가 유행하고 있다. 열 여덟째 차라리 총선개표 조작 같은 유혹적인 주제에 흠뻑 취해보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그럴 수는 없다. 열 아홉 가지를 주장했는데 열 여덟 번째 QR코드 문제는 그냥 빼고 열 여덟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규제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최중구 씨가 페이스북에서 정리정돈인 것을 옮겼습니다. 다음 질문은 45년 엔지니어 최중구의 당부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공에 있는 뜬구름 잡는 말을 그만하시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명을 해서 부정이 없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1식에 그런 부정이 있겠나 이런 고리따분한 아날로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정성 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일수록 더 치밀하게 난 모르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매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선거 프로그램 소스를 나한테 줘도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표당 한 표는 여당으로 자동으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 64% 야당 37%로 조작한 것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를 바꾸는 것 단 한 명이 하는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을 국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는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 수개표로 해야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성 거를 알기 위해서 시스토그램, 정규분포, 확률, 분산 등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정규제 주필은 부정성 거를 알기 위해서 시스토그램, 정규분포, 확률, 분산 등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발점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퍼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평균값과의 차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터이상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사의로 부정성 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그러면 선거 부정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정성 거를 저질렸던 자료들이 충분히 다 놓여 있습니다. 가시기 괜찮으면 컴퓨터로 공병호TV, 이봉규TV, 조슈아TV, 가로시장으로 연구소, 미디어에에도 가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자료를 보내드려도 다 가짜라고 하고 답변도 안 하시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선거법도 공부하시고 남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수시로 말하던데 본인부터 선거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이해찬, 이인영, 유시민, 추미애, 이낙영, 박원순, 양정철, 윤호중 등등 좌파들도 부정선거가 들통날까봐 노심초사, 조용히 쥐죽은 뜻이 가만히 있는데 왜 정주필이 나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변인, 여당 대변인, 선관위 대변인 같은 말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진실, 시장이란 귀사의 모토가 자꾸 우승강스럽게 보입니다. 저로 인하여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부정선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저한테 한잔 소시기 바랍니다. 45년 컴퓨터와 기계분야의 엔지니어로 활동한 최중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긴 아주 장문의 정주필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최중구씨가 작성한 정규제 어록을 여러분들에게서 압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